1978년 5월 13일 금요일 새벽 2시 홍콩 구룡 아산가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영천각에 깨아닌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 수백의 임명을 앗아간 실로 경악할 만한 대참사가 발생했다 감히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순영당하는 게 인간이니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빠 무슨 일이 있군요? 저, 잠깐만 놀라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살해당하셨습니다 오빠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영아, 진정해라 모두가 운매인 걸 어떡하니 참고 견디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오빠 선생님, 어제는 굉장히 바쁘셨던 모양이죠? 그렇죠? 마사를 죽인 범인은 어떻게 알아냈습니까? 임 선생님과는 왜 함께 안 오셨어요? 아, 글쎄요 그, 바쁜 모양이죠 선생님, 차례가 이제 실례하겠어요 이건 불공평해 이제 나는 안 속는데 과거는 입고 우리 새 출발을 하자 응? 나까지 죽일 텐가 그런 말은 말게 오늘만은 안 속아 그것이 소원이라면 건조할 될 수 있어 스테우스 한글자막 by 한효정